힘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면요. 자 지금 주먹 한 대 맞았어요. 프라이닝킥. 자 지금 얼굴 한 대 스트레이트 한 대 맞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타이밍을 뺏기거든요. 자 이제 원투 들어갑니다. 프라이닝킥. 저렇게 팀 스터만의 수장이 이제 김동현 그... 오 지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민겸이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결국 그 뒷손에 걸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니킥. 자.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패턴인 거죠.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박시원입니다. 백을 줍니다. 백에서 백까지 뺏겼어요 지금. 백이 트길 거예요. 아마 저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박시원 선수. 저는 근데 저런 약한 선수를 보면 응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오 박시원 선수가 확실히 적극적입니다. 자 지금 왼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원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마구잡이로. 오히려 좀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난타전을 치거나. 자 들어가나 또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자 민겸이 선수가 들어가나 백을 또다시 뺏깁니다. 아무 액션이 없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아 뭐 걸렸어요 지금. 오 이거 걸렸어요. 이거 서브 걸렸는데요. 자 지금 기브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프리 기브업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기브업입니다. 개브업입니다. 서브 미션 승. 오 지금은 박시원 선수가 싱글렉 이후에 뒤쪽으로 가담았습니다. 백 갑니다 백 백. 박시원 선수가 백도 잘하죠. 마운트. 오 마운트에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종료 1분전. 아 미들. 뭐죠 헤드락인가. 본인만 아는 넘기기가 있거든요. 네 백에서. 아 저 지금. 위험한 자세인데요. 위험한 자세인데요. 박시원 박시원. 오 경기 종료됩니다. 게임 오버. 박시원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박시원 선수 2라운드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새벽동에서 또 다른 경제가 나오지 않았나. 박시원 선수 2라운드 서브 미션 승리했습니다. 박시원 선수 2라운드 서브 미션 승리했습니다.